영동공단 강릉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캠핑카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소형 견인차 면허 기능시험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영동지역은 캠핑 레저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응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소형 견인차 면허 시험장이 춘천에만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소형 견인차 면허가 있어야만 750kg 초과 3톤 이하의 차량을 연결해 운전할 수 있습니다.